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질랜드 평야와 대평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10편, 23편의 배경과 같습니다 방심하면 골짜기로 떨어져 죽고 사망염침한 골짜기가 드리워져 있고 사나운 짐승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니들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다행히 20대 초반에 그 사실을 깨닫고 빨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후에 제 인생에서 아픔은 있고 상처는 있었는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 혼란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뉴질랜드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고 어떤 연단도 훈련도 그런 것도 없이 그저 토실토실 살찐 양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신이 있다면 그건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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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